안녕하세요 본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달콤한 디저트들을 준비해봤구요 이쪽부터 초코 롤케이크와 생과일 롤케이크, 딸기 롤케이크, 떠먹는 티라미슈, 컵케이크, 초콜릿 무스, 타르트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식과 나오고 있는uje 너무 맛있어 너무 맵다 집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이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후우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궁합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주 맛있다 이의 이런 맛은 좀 더 좋아서 여기에서 나는 이것만 연어 참기름에 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우 와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저는 영상은 라면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졌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졌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초콜릿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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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구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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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어 와우 고춧가루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